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야권 진영의 정치인들이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최대한 본인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숨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총선에 출마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대놓고 뻔뻔하게 나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이라든가 언론계에서는 선거를 여러 번 겪어보았지만 이번과 같은 총선은 처음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선거운동을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일명 스텔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뒷말이 전혀 맞지 않는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본인을 많이 노출을 시키고 표를 달라고 호소를 해야 될 것이며 특히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기간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언론을 타지 못해가지고 난리인데 선거기간에 언론에 노출이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몇몇 정치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문석으로서 현재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사기 대출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 측에서 양문석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의 선거운동 동선이라든가 그를 찾기 위해 지역구를 돌아다니고 있지만 양문석을 취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양문석 측에서는 취재진들만 보면 피하는 바람에 언론 측에서는 양문석과 관련된 후속 보도라든가 추가 취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 측의 한 캠프 관계자는 양문석 캠프 측에서 언론의 취재 자체를 선거운동 방해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 측하에 접촉을 굉장히 꺼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양문석 캠프 측에서는 다른 정치인들의 캠프와는 다르게 양문석의 선거 일정을 취재진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주변 정치인들의 전원에 따르면 지금 양문석의 캠프 분위기가 굉장히 엉망이어서 살다 살다 그렇게 캠프 분위기가 살벌한 것은 처음 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양문석 측에서 언론 대응을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양문석 쪽에는 나쁜 기사만 나오는 것이다라는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양문석 후보가 본인의 잘못으로 낙선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의 저런 태도 때문에 다른 동료 후보들에게까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어 솔직히 양문석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고 완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아 하는 동료 후보들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양문석은 또 취재진들에 걸려가지고 한마디 하긴 했는데 취재진들을 향해서 양문석의 흠을 잠시 좀 덮어두시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에 힘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골 때린 거는 보통 저런 얘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동료 정치인이라든가 당 지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런 얘기하면 좀 이해라도 될 텐데 본인이 본인의 흠을 덮어두고 다른 사람을 조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로 어떤 정치 세계를 가져야지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야권 진영에서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에 양문석 본인 때문에 불이 지금 제대로 안 붙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으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여야 한다 뭐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유체의 타락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로난 불과 뻔뻔한 것이 민주당 진영의 DNA라는 것은 알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민주당 진영의 후보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스텔스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막말 논란의 김준영도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언론 노출을 자제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국민들 앞에 제대로 얼굴도 들이밀지 못할 정도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들 역시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짱박혀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대표가 되겠다면서 출마를 해가지고 사퇴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꼴을 보면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며 아니 저런 인간들을 아니 저런 인간들을 후보랍시고 공천을 하고 국회로 지금 들이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막장 중에 막장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며 현재 여론을 보면 양문석이라든가 김준영은 국민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귀를 막고 국민들의 요청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불통정분에 보내 있다는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며 본인들이야말로 좀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한편 오늘 조국 혁신당의 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누가 히틀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조국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한동훈이 자기를 향해서 히틀러라고 언급을 했다면서 한동훈이야말로 거울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치 이념으로 가장 극우적인 정치 집단은 국민의 힘이라고 비판을 했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서 가장 기괴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들을 조국 본인보다는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런 여론 선동을 했습니다. 아무튼 조국이 이런 식으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솔직히 되게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가 싫은 소리 한 번만 들으면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제가 저런 얘기했다 내 편을 들어달라라고 투정 같은 것을 부리는데 진짜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조국이 히틀러 같다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국이 저지른 입시 비리 범죄가 히틀러가 저지른 그런 범죄라는 뜻이 아니라 히틀러처럼 여론 선동을 통해서 지금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조국은 지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론 선동으로 물타게 하려고 하니까 히틀러같이 악의적인 여론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여론 선동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 넘어간 독일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만행에 동참을 함으로써 굉장한 흑역사를 남겼죠. 그리고 지금 조국이라든가 그의 정당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써 이 사람들은 조국을 포함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법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물을 타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으며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유죄인데 자신의 패거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빨아주면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국 혁신당에 있는 사람들의 몇몇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같이 국민들의 대표는커녕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간들이 태반이고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나 조국으로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의원을 얼마 하지 못할 거 알면서도 지금 저 난리를 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되거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당선시키려는 이유도 국민들이라든가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당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본인들의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고 또 데리고 가려면 제대로 된 인간들이나 데려갈 것이지 하나같이 음주운전에 무면허 전과자에다가 월급 루팡에 돈독이 오른 경관예우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로 다 끌고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금배지를 차면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까지 타락을 할지 진짜로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 패거리들이 히틀러와 같은 대량 학살을 일으키진 않겠지만 적어도 정치 혼란을 일으킬 것만큼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나라는 퇴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조국 본인은 물론이고 그 패거리들이 저렇게 모여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 정치 선동을 하고 자신들의 죄를 물타게 하려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선동이며 이런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